20세트의 유인상 피지님 아니에요? 누구 붙이더라? 박카사탐? 박카사탐 마진 좀 안 빠지면 어때? 퇴근 할래요? 앞으로 쭉? 감독님한테는 아 감독님! 리스트 다시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 해요 그런 놈들은 다 잘 될까? 나 좀 이해할 수가 없어 목 살면 안 돼? 땀을 때리는 시는데 기가 막히게 세게 났어요 미안해요 뒤에서 옷이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상사 칫솔을 변기에다가 모르는 땜에 복수하려면